다리가 완성되면 대곳 북단에서 월곳까지 차량 이동거리가 2km에서 0.5km로 단축되어 단절됐던 두 지역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월곳의 상권 활성화, 대곳에서 월곳 욕으로의 이동도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번 결항공사로 인해 통행 등의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단절된 듯한 느낌이 있었던 대곳, 월곳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해 봅니다.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중간중간 문제점을 얻는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. 백옥, 월곳 연결그량인 차돌급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제 우리 백옥과 월곳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현재 백옥과 월곳의 주민들은 서해안로를 경유하여 2km를 돌아서 왕래하고 있습니다. 하루빨리 완공돼서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의 도전을 통해 주신가요? 한 번의 도전을 통해 주신가요? 한 번의 도전을 통해 주신가요? 우리 상포나스 마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싶어요. 지금 시야원에서 열는 퇴근 시간에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. 그래서 나중에 분산되어서 빨라지고 있네요. 분산되어서. 김에선